정아야! 드라이브 가자! 오 예! 안녕하세요! 봉대생 엄마 질투 한번 유발해 보려고 드라이브 가자고 싹 데리고 나가서 제 여친을 한번 소개해 줄 겁니다, 30년대. 정아야! 어? 드라이브 가자! 오 예! 드라이브 나오니까 좋지? 어, 바닷가 보이고 너무 좋다. 와, 좋다. 커피 한 잔 할까? 완전 좋지! 어, 은주야 여기다. 요은도 오늘 진짜 오래간만이네. 민아 진짜 반갑다. 잘 나오고 있는데 진짜 오래간만이네. 살아있으면 다 만나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마누라. 유튜브에서 한 번씩 같이. 유튜브로 봤어요. 제 주변에 팬들이 많아요. 진짜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고. 7일 전 6년? 부모님으로 나가서. 아, 그러면 3년반. 아, 상이 왔을 때 잠깐. 아, 그때 놀러 가서도 몰랐겠네. 워낙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. 여기 저분이 한 수학 같은 자야. 옆에. 저 언니한테 밥 사준다고 해서 와가지고. 저 가격인 것 같은데 자르면 부캐라 씨가. 개껏하고 한 말이야. 나 이성훈이 웬만한 됐어. 뭘 좀 잘 생각합니다. 몰래 몰래. 아, 몰래. 몰래 몰래. 5년반이네. 아, 우리 옛날에 재미있는데. 50대 때 맞지? 광문아. 그러니까. 광할니. 그래서 내가 그때. 결혼할래. 뜬금없이. 어떻게. 기억, 기억持た구나. 그런데 그때 대답을 안 했는데 니가. 맞다. 왜 그랬는데? 그 어릴 때야. 니가 더 어릴 때야. 너네가. 내가 처리 들었을 때 보러 와서 좀 생각해봤을 기분이야. 아. 스물은, 19살 때. 그렇지. 아깝네. 이제 아까 가가지고. 여기서 유명한 과자집이네. 응. 이거 동그란디 사왔다. 아 진짜? 국수 맛있다 유명하고. 어디야? 나는 집을 잘 모르니까 내 교육이 찾아가서. 오 예쁘다. 그래서 잠시 나가더니 다시 들어와야 돼서. 오 진짜 예쁘다. 대박. 가루 진짜 좋아. 쟤 좋아? 오 근데 예뻐서 못 먹겠다 이거는. 맛있게 드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얼굴 예쁜 사람 원래 마음이 되겠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여기가 이제 목으로 달아 놓고. 도라이버로 만들고 달아 놓고. 도라이버로 만들고. 내가 좋아가지고. 기분 좀 안 좋아? 아니잖아. 아 네. 네. 어? 네 반지 예쁘네. 반지 세 개 더 있나? 응. 이렇게 많이 끼는데. 어차피 왜 얘기하는 거지? 예쁜 생긴다. 금반지다. 아니 이거 금반지다. 야 손도 예쁘네. 오. 손 예쁘지? 어. 반지 예쁘지? 응. 손 예쁘다. 야 니 빗겠지? 삐켰다. 삐켰지? 아니에요. 삐켰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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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사실은. 몰카지롱. 몰카는 아니고. 그냥 소개시켜주려고. 그냥 온 거다. 근데 안 삐켰어요. 전혀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아무리 유튜브도 좋지만 아침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. 나 오래 얘기하지 마라. 삐켰어요. 안 알아서. 갑자기. 진짜. 왜요? 정말. 진짜 저 안 삐켰어요. 진짜. 너 이 물 뿐이도 좋잖아. 어. 그래. 이거 다 왜 꼽아야지. 잘 Bend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